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기본서 이론을 강의를 마쳤네요 세목별 비교가 들어갑니다 전체 내용을 한방에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네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자 일단은 공시세법은 한 과목입니다 16문제가 나오네요 세법은 자 일단 46쪽 테마 1 세목별 비교 몇개?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목별 비교 자 취득세부터 딱 나왔죠 그래서 취득세를 본세 독립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1번은 지방세다 2번은 보통세다 그리고 3번은 과세권자 소재지 힘센자 특광도가 걷어가네요 그러나 실제는 시군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전 받을 때 과세하니까 취득세를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행위세 그리고 취득세 부과 근거는 뭐다? 취득농 면허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라고 그랬죠? 담세력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응능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담세력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뭐다? 양도세는 부과 근거가 뭐다? 수익력입니다 미래의 수익력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응익과세 세부담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응능과세 그 다음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자 물건 중심으로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그리고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만 씁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재산 종류별로 따라 다르게 곱하죠 차등비례세율 그리고 지방에서는 항상 표준세율 탄력범위는 몇 프로다? 50% 이거를 가감할 수 있죠?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한다?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다 그 다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고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고지납부로 바뀌죠? 보통징수 그리고 취득세는 중가산세가 있어요 몇 프로? 90% 어떨 때 붙나요? 이게 기억나야죠 신고를 안이하고 매각하면은 미등기 전매방지를 위해서 한방에 90%가 붙어요 그래서 세금은 등록면허세 빼고는 실질주의입니다 사실주의 등기등록 안타진다 허가여부 안타진다 적법불법 안타진다 실질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거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그리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니까 과세표준은 종가세다 그럼 우리가 다섯 개 세목 중에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 면허세밖에 없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납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47쪽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는 본세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하나는 농특세,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농특세는 옛날의 취득세예요 옛날의 취득세가 몇 프로? 2%에 12분입니다 10% 자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 나와 있죠?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를 내야 돼 감면받으면 농특세가 20% 붙습니다 그 다음 기본은 납부세에게 10%가 붙고요 2%에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옛날의 등록세죠? 그럼 취득세에서 2%를 과세했으므로 등록면허세는 2% 빼고 나머지 그래서 2%에 뺀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를 합니다 그럼 유상거래를 원회로로 포인트가 뭐다? 주택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뭐다? 1% 2% 3% 2% 못 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유상거래는 2%를 빼는 게 아니라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50%를 곱한 그리고 여기에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농특세 2%에 10%가 붙는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를 뺀 여기에 20%가 붙는다 그리고 2번 2번은 참고사항이에요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다시 10%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 주택은 2%를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해당 세율에 예를 들어서 1%짜리 주택이 6억까지는 1%죠? 그럼 1%에 50%를 곱하면 0.5에 20%가 붙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이어가야죠 자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에게 20%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붙어요 감면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보유관련이다 지방교육세 20% 붙죠? 그 다음 병기되는 조세는 무조건이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 소방분지역자본시설세는 병기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있죠? 그래서 소방분지역자본시설세는 뭐다? 분할납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소방분지역자본시설세는 올해부터 분할납부도 된다고요 분할납부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부담 상안도 준용할 수 있다 소방분지역자본시설세 그래서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되죠? 물납도 되고 지방교육세도 20%만큼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공평과세를 위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소방분지역자본시설세도 분할납부가 되고 세부담 상안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법은 필수예요 그리고 종부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특별세 20% 그리고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뭐 감면세에게 20%다 그럼 양도세의 10%는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납부하는 보통세입니다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라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에겐 안 붙어요 감면받았을 때 20% 그럼 감면받았을 때 20%는 어디만 붙나요? 별 표시한 거 한 번 내는 거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요 그 중에 20% 농특세 그 다음 등록년어세를 감면받으면 등록년어세는 없어 그 중에 20% 농특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어요 그 중에 20% 농특세 감면받았을 때 20% 농특세는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년어세 양도세만 붙고요 매년 내는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감면받았을 때는 없어요 납부세에게 지방교육세 20% 납부세에게 종부세는 20% 농특세가 붙게 되겠네요 그 다음 부가세는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1번 1번은 꼭 알아야 돼요 2번 2번은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 관련 취득 농련어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 양도세는 양도 관련이죠 그런데 양다리에 걸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 보유시만 하면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 교육세가 아니라 세자를 지워야 되겠네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위에 나오잖아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본세 따라가니까 취득 관련 그 다음 등록면허세의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따라가니까 취득 관련 그 다음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재산세에 따라가니까 보유 관련 양도는 안 따라가죠 그래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거는 뭐를 찍어야 된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취득 양도 사고 팔고 소유권이죠 뭐를 찍어야 돼?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사고 팔고 보유 양도입니다 그리고 보유 양도시만 관련된 거는 종합소득세 왜 보유해요? 임대하잖아 그럼 임대하면 사업자죠? 임대는 보유 1년에 하면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 때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항상 종합소득세의 10%는 뭐와 함께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의 10%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소득은 임대 중에 생기고 사업자가 처분할 때 생김으로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 그리고 따라가는 뭐다? 지방소득세 자 그리고 취득 보유양도 모두 관련 있는 거는 농특세 왜 농특세일까요? 취득세에 따라가고 등록민어세에 따라가고 종부세에 따라가고 양도세에 함께 납부하니까 모두 다 관련 있는 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네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관련은 필수입니다 쉽게 나왔을 때는 취득 보유 양도 경제 활동이죠 이 활동 관련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쪽으로 돌아가네요 자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다 다섯 개를 정리가 돼야 돼요 항상 취득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취득세가 돼야 뒤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대상은 우리 몇 개 배웠어요? 14개 소유권 열거된 거 14개 14개를 세 개로 압축하죠? 부동산 그래서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항상 토지는 공부상 토지가 아니라 사실상 토지다 그 다음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예요? 지붕과 또는 지붕과 또는 아니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지붕이 있는 거죠? 사후에서 뭐라 그런다? 줄여서 건물 자 그 다음 건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부착된 금고 등이 있죠? 그리고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독립됐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1번 2번 3번을 다 과세하네요 1번 2번 3번을 합쳐서 건축물 그 다음 2번 3번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그 다음 등기된 나무, 임목 그래서 2번은 알아야죠? 회사에서 만드는 4가지는 원신은 과세를 안 합니다 승계만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도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원신은 면제하고 승계는 과세한다 그리고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회원권이죠? 열거된 거 몇 개? 5개 약자로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열거된 게 14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2번, 3번을 합쳐서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5개 그 다음 각종 회원권 각종 권리 4번, 5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소유권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분양권 없다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정리 갖다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로 들어가죠 오른쪽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밑줄 그어요 공부기준이에요 공부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다 수없이 많죠 자 그리고 박스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등록면허세도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등록할 때 광업권, 어업권 옛날에 취득세 2% 냈습니다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 외국인 소유 옛날에 취득세 2% 냈죠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3번,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납세알루무가 소멸됩니다 취득세 그럼 이거를 등기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럼 면세점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죠 등기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소유권인데 2% 납부한 거 옛날에 2% 납부하고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등기등록을 물어볼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49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재산세 재산세 나와 있죠 재산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야? 5개 토, 건주, 선, 항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사실상 토지 그럼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합산과세하는 게 있죠 별도합산, 종합합산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거 그래도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자, 그리고 건축물은 두 개 이상 소유할 때도 개별과세 단 주택은 제외하죠 그리고 항상 주택은 토지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개별과세하고 선박항공기도 개별과세 그럼 일단은 다섯 개는 토, 건주, 선왕이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하는 거는 땅밖에 없어요 토지 두 개 종합합산, 별도합산 인세조 그죠? 나머지는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전부 개별개별개별과세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토지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고 왜 공시가격이니까 합쳐서 고지서 날아오잖아요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개별개별과세한다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잡았고요 자 그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50페이지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두 개 두 개 주택, 토지 그래서 주택 중에서는 별장은 제외합니다 왜? 재산세에서 4% 과세였으니까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합니다 그리고 토지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 종합, 별도 중요한 거는 분리과세는 제외를 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리고 건축물도 제외를 한다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제외합니다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이라든가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해서 임대할 때는 이거는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같은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합산할 때 배제를 하게 되겠네요 일단은 종부세 대상은 토지, 주택이다 토지 중에 제외되는 거는 뭐다? 분리과세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다? 별장 그리고 주택에서 제외되는 합산, 배제하는 주택도 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양도세로 돌아갑니다 양도세 대상은 과세 대상이 뭐다? 약자로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 열거된, 독립된 시설물은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팔아먹을 때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팔죠? 학원 건물을 20년 만에 팔았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팔 때 시설물을 포함해서 팔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얘기한다 시설물을 포함하는데 레저시설 이런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권리와 취득권리는 아니죠? 이용권리는 3개 지상권, 전세권 주의할 일은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 안 된 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1번, 2번, 3번을 뭐라 그런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질에 따라 따짐으로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단,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 지상권이 대상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된 것만 그 다음 취득권리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 당첨권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양권 그 다음 채권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환, 상환 취득권리죠?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다 취득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영업권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앞에 함께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분리별 또는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그 다음 이축권도 함께 가야 돼요 따로 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대표적으로 골프 이용권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포함하죠 그래서 기타 자산은 어떤 용어가 들어갈 때 유리한 조건 백타적이 붙으면 무조건 주식을 포함해서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1호 자산 그래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자 4번은 뭐다? 주식인데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입니다 이 회사 전체의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등을 판 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에 들어가고 그 다음 5번은 특수업종입니다 골프장업, 부동산업 이런 거 역시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주식이다 주식을 팔았지만 회사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그라미 차요 80% 이상 그럼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을 판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4번, 5번도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모든 업종 50% 이상 그러나 5번은 특수업종,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그래서 4번, 5번은 참고해요 기타 자산이다 그 다음 주식도 그냥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다 그럼 기초가 뭐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는 과세하죠 우리 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상장 주식이죠? 소액 주주는 과세를 안합니다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그리고 5번 파생상품 6번 신탁 수익권 토탈 6개예요 1명 줄이면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필수예요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과세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다시 4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48쪽 14개 자,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의 범위를 구분해야죠 48쪽 왼쪽 그럼 취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유상 유상 승계 취득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무상 승계 취득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원시 취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취득은 아니면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으로 구분하죠 의제 취득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는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 세율로 과세하고 그 다음 간주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럼 유상은 매매, 공경매, 교환 포인트는 교환은 유상이에요 현물 출자도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기 때문에 현물 출자도 유상이다 그럼 유상은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표준 세율 뒤에서 배우고요 그 다음 무상 상속 증여 무상 상속 증여도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럼 여기는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게 몇 프로다? 4%로 과세한다고요 농지는 3% 외에는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상 상속은 농지는 2.3% 외에는 2.8%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 세율이 포인트예요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는 2.8% 비영리가 아닌 자는 3.5% 표준 세율이죠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2.8% 뒤에서 배워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나 신재축 다 원시 자, 그 다음 4번이 중요하죠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로 과세하나요? 옛날의 취득세 2% 2%를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의 취득세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 세율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2%만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점주주입니다 자, 의제 취득은 과점주주가 중요하죠?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러나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과점주주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비상장회사의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라고요 그리고 과점주주도 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죠? 집단 내부에 지분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40%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를, 특수관계인 배우자를 동원해서 20%를 취득합니다 그럼 전체 지분은 60%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죠? 과점주주가 된다고요? 자, 근데 이제 2에는 40이고 2에는 60이야 그래서 이 40%를 이렇게 해서 10%를 이전시킵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 즉 과점주주 상호간의 이전은 10% 넘기더라도 전체 지분은 60%죠? 그래서 지분 변동이 없으면 없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왜? 60% 시점에 취득세 냈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전체 지분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점주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 이 지분 변동은 총 지분 변동이에요 60% 그럼 2에는 30% 2에는 30%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번, 2번, 3번은 자, 뭐가 됐을 때 취득은 아니지만 증가한 가액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을 과세할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럼 2%를 과세하고 또 뭐도 과세할까요? 부과세, 농특세 10% 그래서 간주취득은 2% 여기에 10%는 뭐를 함께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등기는 과세를 안 함으로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간주취득은 2% 과세합니다 취득세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농특세 2%에 10%를 함께 내요 등기는 과세를 안 하니까 2% 붙는 거는 지방교육세가 안 붙습니다 농특세 10%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네요 자, 그 다음 이제 4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자, 재산세 대상은 5개예요 토 건주 선 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분리과세도 저율분리가 있고 고율분리가 있죠 저율분리는 어떤 땅이다 생산 공급목적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명 고율분리는 어떤 땅이다 사치목적 별도합산은 어떤 땅이다 사엄목적 종합합산은 어떤 땅이다 투기목적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분리과세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분리과세는 물건별로 개별개별과세합니다 합산을 안 해요 자, 그럼 저율부터 들어간다 그럼 저율분리가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몇 프로다 0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용 세율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농지 자, 농지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농사지어야 돼요 개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전부 저율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농지 그럼 법인 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 단체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투기목적 종합으로 가죠? 그러나 법인 단체도 투기목적이 아닌 것은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딱 다섯 개 있잖아요 약자 농 한 사 매 종 종종 농이 뭐다? 농업법인 농업목적이잖아 한 한국농어총공사는 어떤 목적? 농가 공급용 농업목적이죠 사 사회복지설은 소비목적 또는 복지목적 투기목적이 아니죠 매립 간척한 농지도 뭐다 이거는 땅을 늘렸잖아요 농사목적으로 본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종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무조건 농사목적이에요 농 한 사 내 종 종종은 분리로 갑니다 개인처럼 자 그 다음 목장농지 자 목장농지는 꼼수를 부리니까 기준면적이 있어요 동물수에 따라 투수에 따라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불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종합으로 간다 배웠죠 그럼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군음면에서 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뭐다 분리 초과는 무조건 종합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니은이내 그저 도시지역 안에서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목장농지 목장이나 농지는 어디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해야 됩니까 군음면 시골에서 해야 돼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면적 이내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 그 다음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종합합산으로 가네요 시골에서 해야 돼 단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어요 능력 것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부 분리 과세입니다 단 기준면적이 있다 농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 안에서 했을 때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어디서 해야 돼 개녹에서 그러면 분리로 갑니다 기준면적 개녹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지도 도시지역 안에서 했을 때는 개녹에서 해야 돼요 목장용지도 개녹에서 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럼 농지든 목장용지든 적정지역이 세 군데죠 군음면에서 하라 도시지역 밖에서 하라 중요한 거는 안에서 할 때는 개녹에서 하라 기준면적이 없다 농지는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이다 그러나 이런 이외의 지역이 어디에요 개녹을 뺀 지역이니까 주 상 공업지역은 전부 투기 목적입니다 종합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만 주시하면 된다 주의하면 된다 도시지역 안 개녹에서 해야 돼요 그 외 지역 주상공원 땅값이 올라가죠 이런 거는 전부 투기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농지와 목장용지에만 써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사면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어 전부 불리고 목장용지는 반드시 기준면적이 있죠 이네만 불립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종합합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미야 특정지역의 임야 어떤 이미야 공익목적 산림보호 목적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리죠 자 이미야인데 공원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다 군사가 나오면 제한이에요 왜 제한을 하나요 재산권 행사에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제한보호 구역 임야 그리고 종중이 중요하죠 종중은 무조건 분리 산림보호 목적 이런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저율 분리가 또 있죠 0.2로 가는 거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이네만 분리 그럼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뭐다 0.2% 근데 화살표가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니까 위로 가서 007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화살표 그림벨트 안에 있는 임야가 나오면 산림보호 목적으로 봐서 분리 임야니까 007 그래서 우리가 공장용지는 잘 조심해야 돼요 공장용지는 자 공장용지는 어디서 공장을 해야 돼요 군운면에서 군운면에서 그래서 기준면적이 있죠 기준면적 이내 이내는 분리로 간다구요 그러나 이내가 아니라 초간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요렇게 근데 시에 일반시든 특별시든 광역시든 시에 공장 땅이 있으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어디서 공장을 해야 돼 산업단지 공장 땅이죠 공업지역 시인데 그러면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이외의 지역은 아주 중요해요 별도합산 자 산업단지 공업지역 어디에 공장이 있어 주 상 녹 녹지 지역은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합산 단 초과가 되면 전부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 안을 따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고 공장용지가 시 시 시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준면적이 있다 기역 구는 무조건 분리 중요한 거는 시입니다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면적인에는 분리 그 외 지역은 무슨 합산 별도합산 별 딱 붙이세요 별도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죠 군이 아니라 시 앤드 앤드 주상 녹 앤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 별도합산이에요 별도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시 앤드 기준면적 이내 주상 녹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 어떤 땅 공사 소유 땅 정부 출연기간 공사 땅은 공급 목적으로 염전 터미널 공급 목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용지와 니은은 오염을 배출하고 자연을 훼손하니까 분리로 결정되면 0.2% 에요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0.2% 라고요 영이야 공장 가자 분리로 결정되면 자 그 다음 이제 고율분리는 4% 세금 폭탄 중과세 사치는 무조건 몇 개 두 개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결정됐네요 저율 분리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농지 목장 용지 산림보 목적 임야 공장 용지 공급 목적 토지 분리로 결정되는 게 다섯 개 다 그 다음 고율 분리는 두 개 4% 짜리 그래서 세율은 007이 있고 공장 용지 주는 0.2가 있고 사치는 4% 이런 세율을 우리는 비례세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곱하고 있죠 4등 비례세율 그럼 분리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장 용지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 자 그 다음 별도 자 별도는 어떤 땅이다 사업용 땅 그럼 여러 개를 소유하면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하니까 인세죠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기준 면적이 있죠 인해는 별도 합산 그럼 기준 면적 초과는 어디로 갈까요 종합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 다음 주기장이라든가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라 그랬죠 주기장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전하관용 똥도 운전하관용 토지도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니까 별도로 본다 그 다음 묘지 원래 개인 묘지는 비과세 법인 묘지는 사업하는 걸로 봐요 법인이 묘지를 분양하잖아요 세법은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 그러나 개인 묘지는 비과세 입니다 공장용지 나왔잖아 그럼 공장용지가 별도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시 시 앤드 주상 녹 앤드 기준 면적 이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공장 땅인데 사업하는 땅으로 봐서 무슨 합산 별도 합산 화살표 아까 공장용지 설명했어요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는 분리과세로 갑니다 공장용지는 자 그 다음 종합합산 자 분리도 아니고 별도도 아니고 분리 제외 별도 제외 종합합산은 분리 제외 별도 제외 그리고 뭐도 제외할까요 세금이 없는 비과세 제외 그 다음 세금을 감면받는 감면재외 네 가지를 제외한 것은 투기 목적 전부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분리가 아닌 건 종합합산 별도가 아닌 건 종합합산 비과세와 감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종합 투기 목적 합산하죠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써 노진세율 몇 단계로 돼 있을까요 3 3단계예요 3단계라고요 별도도 몇 단계로 돼 있을까요 3 3단계 항상 초과 누린세율은 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3단계 3단계 자 1번 기준 면적이 있는 땅 공장용지 기준 면적이 있죠 목장용지 기준 면적이 있죠 영업용 땅 기준 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 다음 2번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투기 목적 종합 법인 단체 투기 목적 종합 단 법인 단체도 아까 배웠죠 농 한 사 내 종은 분류가 셉니다 왼쪽에 농한 사매종 자 그 다음 농지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어디에 시 도시죠 어디에 있을 때 주상공 상공주는 어디로 간다 투기 목적 땅값이 있으니까 종합이에요 도시 안에 있다 개녹에 있어야 분류로 가요 주상공 상공주는 투기 목적 종합 자 중요한 거는 4번이네요 2% 미달 나대진대 나대진대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맞죠 그러니까 나대진대 건물을 영업용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이 땅은 사업용 땅이잖아요 근데 허름하게 지었어 땅값 대비 건물 가치가 포인트가 몇 프로 미달 2% 미달하면 두 군데로 쪼개져요 두 군데로 쪼개진다 쪼개진다 바닥 면적은 그래도 뭘로 간다 별도 앞산 바닥 면적을 제외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두 군데로 나눠야 돼요 바닥 면적은 별도 앞산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합산 그래서 2% 미달 바닥 면적과 제외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5번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어가죠 무어가는 무조건 종합합산 나대지 종합합산 잡종지 종합합산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무조건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가 재산세에서 토지분이에요 분리로 가는 토지와 별도로 가는 토지와 그 다음보다 종합으로 가는 토지를 구분하자 토지를 여러개 갖고 있을때 합산하는거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밖에 없어요 분리는 물세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토지분 과세대상까지 마쳤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blind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